으 상대로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구요 자 그러나 이미 한 포인트가 났구요 최호주의 두번째 서브입니다 최호주의 3구 1대 2 윤효빈의 긴 서브 선수가 이 긴 서브를 활용하는 어떤 플래틱이 많을 겁니다 자 이번에도 윤효빈 파상공세 연속입니다 아 이번엔 나갔어요 저렇게 많이 범실이 나죠 레시우에서 동점 팽팽하게 흘러갑니다 최호주의 공격연속 공격력이 참 좋은거죠 그렇습니다 좋아요 자 최호주 영리한 차렛 아 네 네 상황이었죠 서브 득점 최호주 네 참 어려워요 이렇게 위치를 계속 바꿔서 넣는다는 거는 근데도 일단 저렇게 다양하게 시도를 하죠 자 윤효빈이 잘 버텨왔는데 자 그러면서 효주 효과를 완벽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시즌 윤효빈 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날카로운 코스로 공격해야 되는 윤효빈입니다 윤효빈의 서브는 두번째 게임 출발했습니다 자 윤효빈 오 좋아요 야 이번엔 최호주 선수가 서브로 이어지겠습니다 야 최호주의 백핸드 탑스피인 3점 앞서 있습니다 나갑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최호주는 첫번째 게임과 다른 사람이에요 아 그러나 바로 돌아오네요 빨라야겠죠 최호주는 모든게 빠르게 느껴집니다 아 여기서 최호주가 이겨냈습니다 야 윤효빈 거기서 실수가 지금 덜 나오기 때문에 윤효빈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최호주가 실수 최호주 선수를 윤효빈 선수가 많이 움직이게 만들죠 전우좌우 계속 지금 움직이게 공략이 워낙 지금 좋아요 자 8대2까지 벌어졌어요 또 이렇게 달라져요 다른 선수들이 지금 경기하는 것 같아요 네 윤효빈 성공합니다 맞죠 네 그렇죠 대각공격 최호주 그 다음 게임에서도 유리한 입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윤효빈은 그런 시간을 줘서는 안돼요 자 윤효빈 윤효빈 서브 득점 최호주의 서브 자 이 첫 포인트 윤효빈 맞대결 최호주의 선진을 버텨냈던 윤효빈에게는 상당히 의미있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한 포인트를 넣어 두 개째 세 개째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엣지 이후에 최호주가 윤효빈 탑스피 윤효빈 탑스피 윤효빈 탑스피 자 끌어납니다 5점엔 누가 먼저 갈까요 윤효빈이 먼저 갑니다 아 네 네트 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떴어요 놓칩니다 윤효빈 탑스피 나갑니다 아 최호주 날카로워요 네 그렇죠 이 순간에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아 최호주가 버텨낼 포인트를 챙겨가야 됩니다 반면 최호주의 디펜스는 살아나고 있어요 윤효빈 강한 공격이 통했습니다 7대 8 아 윤효빈 넘기지 못합니다 이번엔 최호주의 실수예요 최호주 또 걸립니다 윤효빈 윤효빈 팀을 승리로 이끌 수 있을지 떴어요 성명합니다 윤효빈의 서브를 다시 이어갑니다 윤효빈 최호주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